우리 아들도 우수 좋아하던데 이거 뚫렸어 여기가 한류해상의 공원이에요 저기 처음 오시는 거 원래 숙소가 이래요? 아 그때 잘했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어떤 게 빠르게 레이스 카치빈 받고 레이버를 올라 정상 도착하면 될까요?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 잘해놨다 여기가 호수도 있네 저기 끝이라 저기요? 저기 끝인 것 같은데 저기서 정상 걸어올라가야 돼요 아 진짜요? 나무들이요 나무들이요 저는 인형책 많이 봤어요